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조사 가 급증한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아무리 여러분들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이게 1813만 명 정도가 예상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롤 용지를 구매한 것을 가지고 그 롤 용지에 80버셰든가 선거에 투입될 것이다. 그래서 역으로 오근호 대표께서 이렇게 1813만 명 정도가 사전투표장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전투표장에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발표할 것 같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죠.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항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1813만 명이라는 것은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 실제로이면 1813만 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롤에 나온 게 아니죠. 그게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의 비극이자 희극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 명이 나온지를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알기 위한 노력을 국민의힘이 전혀 여러분들 시도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관위로 하여금 마음대로 발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용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표가 오근호 대표가 여러분들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교하게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 총선해서 시간이 가면서 2년마다 계속 뭐죠. 사전투표자 수가 2020년에는 1160만 2022년에는 1620만 2024년에는 1813만. 여러분 이상 안 합니까. 괴상 안 합니까. 저는 아주 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계속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물론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분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학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냐. 그럼 이번에도 화끈하게 하겠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사전은 뭐 몇백 프로이름 늘어나는 겁니다. 130% 221% 259% 2016년 총선에 빼가지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2016년 총선이 가장 때가 좀 덜 묻었던 때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에서 관외의 사전투표는 전국적 차원의 조작이 있었고 재외국민투표는 전국적 차원의 조작이 있었고 관내의 사전투표는 전국적 차원이 아니고 강원 제주 등 일부 지역의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장 덜 묻었던 데가 2016년 총선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때가 덜 묻었던 총선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에 최대한 실시됐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 선거입니다. 그러나 조작을 한 것은 사실인 거죠. 2016년도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좀 조작값이 낮았던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하면 그냥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법대를 나왔던 하버드를 나왔던 간에 그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하고 여러분들 전혀 결이 다른 양심불량자일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학은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의심과 의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문명이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괴상하다 신기하다 특별하다 특이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특별하다 특이하다 기하다 괴상하다 그렇게 못 느끼는 사람 같으면 그거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전혀 없는 그냥 후기 조선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그냥 모습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왜 늘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늘리겠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 선거인수로 사전특표자 수가 1800 여러분들 13만 명이면 41%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조작 엔진의 핵심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12.19% 2020년에 사전투표율이 26.7% 2024년도의 예상치가 41.12%입니다. 42.12%가 안 나오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른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이 테이블 하나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균으로 12%대에서 41%까지 뛰는 겁니다. 이거를 다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지금 한동훈 씨고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다들 벌 받을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업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11.5% 20.1% 20.6% 이 20.6%는 많이 안 올랐죠. 윤 대통령 등장 후 한 달에 안 됐을 때거든요. 선거 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면 이때는 또 30%대가 뛰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저무는 겁니다. 건국전쟁 보고 눈물이 흘렀다. 뭐 슬프다. 그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이거는 건국전쟁보다 훨씬 심각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자식들하고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남이 정해주는 대로 대통령 모시고 국회의원 모시고 살아야 될 일이 곧 여름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건국전쟁은 눈물을 흘리지만 뭡니까? 이 문제는 다 침묵하는 겁니다. 벌 받을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아름다운 도표입니다. 대선 때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특별이 26.06%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40만 표 정도 조작했죠. 36.9%입니다. 다음에 2017년에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40% 이상 올리겠죠. 사람들이 다 익숙해질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만드는 겁니다. 나라가 진짜 여러분들 그냥 정상적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미친 나라가 된 겁니다. 다음에 대선 때 2017년도에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40% 이상 올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에 41%면 다음에 한 45% 50% 올릴 겁니다.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이 뭡니까?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라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냥 사실과 진실을 고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이거 보고도 그냥 돼지 여러분들한테 진주 던져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끼들하고 여러분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면 그림 보면 책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표를 이렇게 쑤셔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의 250세계에서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표를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이 표를 쑤셔 넣어줘도 그냥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3만 7,771표를 쑤셔 넣어줘도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국힘도 입을 다물고 완전히 뭡니까? 맛이 간 것뿐이야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된 사회인 겁니다. 이런 사회가 잘 되겠습니까?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쑤셔 넣어주는 게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10번 위조 투표를 쑤셔 넣어줬는데 다 입을 다물고 난 모르겠다. 그래야 민경욱이 목을 친 겁니다. 나라가 다 넘어간 겁니다. 내 이야기가 제가 연배도 있고 그 다음 뭐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참 뭐죠? 이렇게 뭐 불이하고 싸울 때 그런 젊은 날에 뵈가지고 이제 좀 관주할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야기를 남들이 안 하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런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이 표는 한 분이 작성하신 최태림 전 출판인께서 작성한 내용인데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3만 7,771표의 위조 투표지가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국민의힘이 깔아문긴 거죠. 그러니까 민경욱 후보의 모가지를 날리는 거가 신기한 건 아닙니다. 원래 다 예상됐던 거죠. 왜냐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침묵하는 거 이미 그때 다 예상이 된 겁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때 울산교육감선거에서 여러분 조작값 기준으로 35%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불구하고 침묵하는 거 그때 여러분들 다 그냥 국민의힘의 정체성 국힘당의 정체성 국힘당 사람들은 표 달라고 하겠죠. 표? 여러분이 알아서 주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표? 그렇게 해서 표 달라고 표 주면 다 빼앗기는데 그래도 표 주십시오. 그래도 이재민이 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제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매번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1년도 아니고 4년 동안 했으니까 내가 아마 피폐해지기가 쉬운데 제가 멘탈이 워낙 강하고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의 빛을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건강하고 영혼건강을 다 유지한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외칠 때 이 문제를 막지 못하면은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걸 외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더 가혹한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나발디처럼 여러분들 죽이겠다 하면 입을 다무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의 47살의 그런 인권 변호사인 나발디 씨가 이러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면 입을 대부분 다물거든요. 너를 그냥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입을 다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